예레미야 52장 시디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디기야는 요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요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요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디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네살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시디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열 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누부간네살은 성을 애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흙 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디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맞추어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온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성문길로 빠져나가 요단 골짜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시디기야 왕을 붙잡았습니다. 시디기야의 온 군대는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디기야를 신문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림나에서 시디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림나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디기야의 눈을 뽑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뒤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디기야가 죽는 날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누부간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는 해의 다섯째 달 10일에 경호대장 누부사라단이 바빌로니아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누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두루 헐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하는 군대였습니다. 경호대장 누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백성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누부사라단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는 남겨두어서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녹기둥과 녹밭침대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노떼야를 부수어 노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 쓰는 솥과 부삽과 부죽개와 접시와 온갖 녹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대야들도 가져갔고 솥과 등잔대와 접시와 전재물을 바칠 때 쓰는 잔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순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녹기구들에서 가져다 모은 노스는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녹기둥이 두 개 있었고 노스로 만든 소 열둘이 바치고 있는 커다란 노떼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녹밭침대들이 있었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의 둘레는 12규빗이었고 속은 비어있었습니다. 기둥의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쯤 되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노스의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는 둘레에 그물과 노스 성류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장식이 있었고 첫 번째 기둥과 모양이 같았습니다. 기둥 둘레에는 성류가 96개 있었습니다. 그물장식 위에는 성류가 모두 100개 있었습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아와 3명의 성전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내시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 안에 있던 왕에 가까운 참모들 7사람과 군대 장관의 서기관으로서 군사를 모으는 사람 1명과 성 안에 있던 일반 백성 60명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너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 처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고향 땅 밖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너부간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렇습니다. 너부간네살 왕 7년에는 유다 사람 3,023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너부간네살 왕 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너부간네살 왕 23년에 경호대장 너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은 745명이었습니다. 그 전체 수가 4,600명에 달했습니다. 유다 왕 요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12째 달 25일에 바빌로니아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에윌 무로닥이 유다 왕 요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여주었습니다. 또 그의 죄수복을 벗게 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날마다 바빌로니아 왕의 지시를 따라 받는 음식으로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